31번 조합의 국이 거고 위정 척사의 무기라 정악은 지키고 사악하는 것은 아 배쳐 간다 그래서 척화의 둘이 바로 흥선대원군 의 개혁이 되겠죠 예 흥선대원군 직권 시기는 1863년에서 딱 10년 인데 자 뭐 두 차례 양요 척합이 이것만 잘 할 테고 이제 그 내정 개혁 있었던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그 민생안정을 해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먼저 그 전정의 문제는 이제 아 양전사업을 해요 그래서 은결 은익된 토지를 색조에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환곡의 문제는 면민의 공동출자의 운영이 되는 사창제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정의 문제는 이제 양반의 도 군포를 보는 호포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죠 그 외에 뭐 경복궁 중건이라든지 서원철폐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비변사 페이지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서걸로 부리우는 경의궁을 창건한 사람은 이거는 이제 그 광해군입니다 자 광해군이 뭐 저기 뭐 뛰어난 점도 있지만 이제 좀 약간 그런 술사 어떤 뭐 이렇게 뭐 점치고 비기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복 동생인 이제 정원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인조가 되죠 네 그 인조의 생가가 바로 있던 곳을 바로 이 경의궁을 왕계가 있다 여기다 궁을 세운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재정 업무와 관련된 사례를 모아 탁지지를 편찬하였다 자 요것은 정조의 그러한 물원 편찬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1862년 진주밀란의 안핵사 박규수의 건리로 삼정이정천이 설치되게 됐죠 예 그러나 효과는 없고 바로 그 이듬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이제 그 황... 그 삼정의 문란을 이제 제대로 이제 개편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제정대 변화에 대응하였다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오히려 폐지를 하고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이제 기능을 나눠요 군무적 기능은 삼군부로 돌리고 정무 정치 업무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기존의 의정부 체제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 강화가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밑줄군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는 무슨 이 단체는 박정양 내각과 협상하여 새로운 중추원 간제를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주최를 했는데 이게 정부와 교섭을 하면서 관민공동회로 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독립협회와 관련돼 있고 이 독립협회가 당시 내각과 협의를 해서 토론을 한 게 바로 관민공동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중추원 간제를 이제 어디에서 이제 주장하게 되냐면 허언이 육조라는 게 있어요 1898년 10월 상주를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존의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그래서 고종이 그 다음 달 11월에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달 12월에 한국협회와 정부 관원들을 보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과 관련된 것이죠 독립협회의 3대 모토가 있는데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입니다 바로 이거는 자유민권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안국 국제 선포를 지지하였다 대안국 국제는 이제 1899년 고종이 이제 그 전제군주제를 표방한 그러한 어떤 헌법적 문서가 되겠죠 자 그건 전제군주제인데 이건 의회가 되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죠 동해부표가 추구하는 정체는 입헌군주제입니다 홍범14조의 반포를 건의하였다 홍범14조는 이제 2차 가보개혁 시기에 나온 것이죠 더 전입니다 그래서 1895년 1월 또는 뭐 음력으로 치면 1894년 이제 12월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2차 가보개혁 가보개혁 관련된 어떤 큰 틀에 강령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자 이거는 애국개봉 단체인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가 평양의 대성학교를 남강 이승원 선생이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설립하는 등 신민회는 이런 교육과 또 자기회사 태극성과 같은 어떤 산업진흥에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고종의 강제태리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당한 애국개봉 단체는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일질이랑 싸웠죠 자 정답은 1번 독립협회 관민공동의 개체 33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새로운 것을 첨작하고 옛것을 기준으로 삼아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9번 심참이라고 그러죠 바로 광무개혁의 모토 즉 개혁적이지만 보수적인 성격도 되는 거예요 옛것도 좀 참고로 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것이죠 자 8월 16일 천지의 신과 중부의 세계고 광무라는 연호를 세웠다 이게 바로 광무 대한지국과 관련된 것이죠 1897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통감과 을사조약 이후가 되겠네요 외국 영사관 총대표가 할애사를 낭독하였다 문무액관으로 즉위식이 끝났다 통감이 나오고 즉위식이 끝난다는 것은 을사조약 이후에 왕위가 바뀌죠 바로 순종의 즉위 고종이 헤이크 특사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 퇴위당하고 순종이 1907년 7월 직위를 하게 되죠 이 사이 시기의 문제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로 이제 대한제국 시기가 되겠죠 광무개혁 시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개항 이후 정부에서 온 관립근대식 학교가 바로 유경공원인데 이게 바로 1886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1894년 가보개혁 때까지에요 헐버트라든지 길모 같은 외국인 교사가 가르쳤죠 자 원각사에서 은세계를 관람하는 관객 최초의 연극극장인 원각사 이게 1908년에 되어 있어요 해당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전이니까 안되고 그렇다면 정답은 디귿니을이 될 수밖에 없네요 즉 경부선 철도공사에 동원되는 노동자 경부선 이거는 일본이 건설하게 되는데요 부설건도 없고 1901년부터 시작을 해서 1905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만국우편연합 가입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기자 우리나라 우편의 역사를 보면 1884년 갑신정변 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빌멸을 열리게 됐죠 이때 우정총국이 세워지면서 우편전도가 시작이 되고 그러나 갑신정변의 장소로 쓰였기 때문에 즉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요 1895년 을미개혁 때 우체사라는 것을 설치해서 우편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00년에는 만국우편연합 UPI라고 할 거예요 아마 여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이니까 이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미추육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를 가지고 조선과 일본이 진행한 기습은 배상 등 몇 가지 조건으로 타결됐고 일본과 청은 한반도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병할 때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협정을 맺었다 바로 갑신정변과 관련된 사건이죠 이 갑신정변과 관련돼서 후속 조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조선과 일본이 배상 문제를 놓고서 일본인이 피해배상과 공사관이 부러졌으니까 공사관 신축비용 배상 가는 것이고 일본과 청은 서로 충돌을 막기 위해서 파병할 때 조선의 사실을 통보하는 것 이게 바로 텐진 조약이죠 이거는 한성 조약이고 후속 조약으로 1885년에 이 두 가지 조약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건 갑신정변에 대한 문제인데 앞서 제가 우편의 역사할 때 우정총구 개국 축하연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갑신정변이 추진한 세력은 누구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등등 급진개화 세력이 됩니다 이들은 일본을 모델 케이스로 한 것이죠 메이지 유신을 그래서 친청 4대의 경향을 보이는 미지척족 세력을 제거하고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정변 형식을 취급한 것이죠 일본의 군사적 지원도 받고요 그런데 민비는 다시 청을 끌어당겨서 이모골랜드처럼 청일간의 교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텐진 조약이라든지 일본이 또 피해받다고 주장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변의 장소가 바로 개국 축하이로 대신들이 모이게 되는데 우정총구 총책임자죠 개혁정당 14조에 바로 이 급진개화파들이 주장하는 것 대표적인 게 문벌을 타파한다 즉 신분제를 폐지한다든지 청에 대한 4대 이런 거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세제도 개혁 지저법 개혁이라든지 또 특징적인 게 규장각이라든지 해상공국이라든지 근대적이지 못한 어떤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기구 등을 다 없애버리자 보부상 특권기구 국왕의 어떤 특권을 받는 그런 안동 김씨 등이 여기 뭐 세도정치 때 규장각 출신들이 많죠 뭐 그래서 원래의 취지과는 달리 이게 이제 특권화된 그런 기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99일에 대한 차별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거는 이모군란이 되겠네요 1882년 흥선대원군이 재직가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역시 이모군란 때 해상수습이 안되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서 기존의 그 개항 이후 뭐 통리기무아문이 별기군이 다 폐지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 이 개항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최초의 근대식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1876년 러시아가 주도하는 삼국간섭을 초래하였다 자 러시아가 주도하는 삼국간섭을 초래한 것은 시모노세끼 조약인데 시모노세끼 조약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전리품으로 땅을 할양받게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요동반도와 타이안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동반도는 러시아도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를 끌어당겨서 간섭을 가해서 다시 반항해 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윗질근이 운동에서 제기한 주장으로 오른 것은 백산경문 반봉원정석경 집간소 자체행정기구 폐정개혁 공조금치 패배 이건 뭐 동학노민운동이 되겠죠 자 동학노민운동에 이거는 정강을 물어보는 것이죠 폐정개혁 12조가 있는데 교과서 남은 자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자 신분제를 폐지할 것 그 다음에 봉건적 악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신분제 폐지는 여기 보면 노비문서 소각하고 관련되겠고 백정들을 차별하는 어떤 평양간 뭐 이런 거 없앤다든지 뭐 과부의 제가라든지 뭐 이런 것 등 이런 것 등을 없앨것을 주장하고 이런 것 등은 가보개혁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 이들이 요구하는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어 저기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토지의 평균분자 토지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뭐 무슨 조세제도 지저법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건 뭐 재정에 일어나 뭐 무명의 잡사 같은 걸 다 없애버리는 거 이런 거 뭐 탁지하면 가보개혁대 뭐 등등등등 뭐 일부 이뤄진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나왔던 독립협회 관민공정에서 허니욕조 있었죠 거기에 보면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재정에 일어나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 앞서 문제에서 그 값신정변에서도 개혁정강 14조에 재정에 일어나 내용이 나와요 예 재정은 호조로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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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개혁 이후로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탁지암은 또는 탁지부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틀렸고 원수부를 설치하여 어 국방을 강화한다 이건 뭐 대한제국의 그러한 개편이 되는 것이죠 뭐 관련이 없고 러시아의 저렁자 조책을 거부해야 된다 이건 이제 독립협회가 어 자주국권운동을 해서 러시아의 저정도 조차 요구를 어 막아냈죠 관민이 협력하여 전제환권을 공고해야 된다 자 이것도 역시 허니육조에 나오는 말이고 허니육조가 관민공동회와 그 산물이라고 했죠 예 이제 관민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와 일반 시민 백성들이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36번 미쯔군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일본 공사계에 즉 그대 궁궐을 에어스하고 참정을 붙잡았으며 외성을 협박하여 격재가 중재 강제로 증여를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고자 하우니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을사조약이 되겠죠 또는 을사 늑이야 1905년 11월 있었는데 너무 강압적인 늑약인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후속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결하는 사람도 있고 항의의 표시로 민영환이라든지 조병세라든지 그 다음에 싸우자는 사람도 있죠 의병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병장 한번 알아보면 전라도 태인에서 태인 순창 쪽에서 유명한 최익현 선생이 면함 최익현 선생이 일으켰고요 홍주 홍성이죠 충남 여기서는 민종시 그 다음에 경북 울진의 그 평해 쪽에 가보면 해안가 쪽에 여기는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리는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 이 세 사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러일전쟁 러일전쟁 대안제국 해산을 규정하였다 이거는 1907년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국제사에 알리기 위해서 해익의 특사를 보냈는데 이것이 실패하고 이것을 빌면서 일자가 고정한 강제로 퇴위시키고 아까 나왔었죠 대한자국의 반대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정권을 장악을 하고 이른바 차관정치 그리고 부속각서로 우리나라 대안제국 군대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울사조약의 재정고문 이런 건 나오진 않죠 이런 고문과 관련된 것은 1차 한일협약 러일전쟁 중 일본이 강요해서 맺은 건데 여기서 이른바 고문정치가 나오는데 재정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가 외교고문으로는 친일 미국인인 스티븐스가 부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 상인의 내지통상에 허연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임오군란 때 청이 와서 조총상민수력무역장정을 체결하게 했죠 이 조총상민수력무역장정을 통해서 청상인들은 내지통상 내륙까지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도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성개장 도성에서 한성에서 점포를 개설할 수 있고 한강쪽에 양아진으로 진출할 수 있고 등등등등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것이 되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7번 다음 벽보에 나타난 민족운동 자 우리에게 갚은 급한 일은 나랏빛 차관을 1300만원 값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의연금 냅시다 바로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죠 자 국채보상운동은 나오기 뻔해요 이거 어떻게 확산이 됐느냐 대한 매일신보 여기 그 간사가 이제 국채보상기성회라는 것이 중심 단체가 되는데 그 간사가 대한 매일신보 사장단인 양기탁이에요 그래서 대한 매일신보가 주축이 되고 그 외에 여러 뭐 황성신문이 등등 뭐 제국신문 등등 모든 언론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널리 확산하게 했습니다 요거 비슷하게 또 알 것이 광주학생항인운동을 확산시킨 거 하면 신간에 이렇게 진상보고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좀 더 나가봐야 되겠는데 자 국채보상운동은 처음 어디서 시작했냐면 대구에서 시작했어요 대구에서 대구 이제 광문사라는 상회사가 있는데 여기 사장단인 김광재 서상돈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고 이게 곧 서울과 전국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를 추진한 단체는 바로 국채보상기성회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매일신보의 사장 주필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양기탁이 국채보상기성회 간사가 돼요 그런데 일제는 이것을 이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보통 수제연금 같은 거 건네면 이게 돈이 어떻게 쓰였을까 궁금하기도 하겠죠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의심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횡령 혐의를 걸게 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조선 당시 이제 그 1907년이면 이제 을사조역에 따라 통감부가 설치가 됐겠죠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예요 정답은 일단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분 5번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평양에서 시작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된 거고 그 요게 3번과 4번은 국채보상운동과 좀 비슷한 운동이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물산장려운동이 있는데 1920년대 그때는 이제 조선총독부 식민지식이니까 그 탄학과 방향을 실패했고 조선 물산장려가 조만식 평양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죠 여기서 시작이 돼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요 두개는 물산장려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 자 또 보죠 황국중앙총상회가 중심이 된 것은 시전상인들의 단체죠 아까 이제 그 조총상미수로 극장적으로 도성상권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전상인들이 이 외국인들 물러나라고 철시투쟁을 벌이고 상권수호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898년 자 사회주의자들 이 국채부상운동이 시작 이 1907년은 아직 러시아혁명이 10년 뒤에 일어나니까 아직 사회주의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국산품에 애용하면 자본가들만 먹여 살리는 거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아무튼 정답은 국채부상운동 대한매일신보 5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자료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총사령관이 박상진이고 그러면 최기중이 나와요 그렇다면 1910년대 비밀결사 항일운동 당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독립의금부가 있고 최익현의 제자이며 고종의 밀지를 받은 임병찬이 세운 것인데 복벽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복고로 대한제국을 제거하는 것이고 조선총독부에 북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는 순진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이 문제에 상하는 바로 대한광복회가 되는데요 대한광복회는 풍기 경북 풍기 있죠 영주에 이 체계중이 풍기광복단 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구를 중심에서 박상진이 이끄는 조선국권회복단이 있는데 이 두 다체가 합쳐서 대한광복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905년에 이제 창설이 돼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음 자 자 일단 돈을 뜯어내요 친일 요인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주에 이제 기지를 설립을 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이죠 교육한다든지 친일 관리 이런 거 다 반역자 다 처단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독립군부가 반대로 여기는 정체를 무엇을 추구했느냐 바로 공화정을 추구를 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재건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봉오동 전투에서 1920년 6월 일본군을 격파한 단체는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되겠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최징동이 이끄는 어 군무도덕부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네 삼원부에 자치기관인 경악서를 설치하였다 이건 이제 신민회 회원중 음 비밀 열사 애국경원단체 여기서 아 이회형 이시형 그런 형제 육형제 플러스 뭐 석주 이상용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 신민회 소속의 그러한 회원들이 여기로 집단 이주를 해서 단체로는 경악사 그 다음에 학교로는 신흥강습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고종의 비밀지령으로 의병을 모아 조직했다 이건 독립의금부에 대한 설명이죠 국권단환 요거서 총독배술서 이것도 역시 임병찬의 독립의금부와 관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자료가 발표됐던 시기를 연필해서 옳게 고른 것은 출전이 민립대학 설계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1920년대죠 1920년대 초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인은 2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되는데 1920년대 들어서 일본이 1차 때 너무 너무 차별교육을 했대요 식민지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연화를 갖게 한다든지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보통학교 그 다음에 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민족 우리 민족이 직접 대학을 만들자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1920년대 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22년에 이제 그 민립대학 설립 기성회 국제부상운동도 기성회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제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대규모적인 조선린림립대학 설립 기성회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잘 모르셔도 22년 23년 이런 때에요 그런데 일제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1923년 돌연 경성제국대학 관립대학위인 경성제국대학 관제를 마련하고 이듬해 1924년에 결국 경성제국대학이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구요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에서 이제 구호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셔야죠 1천만이 1원씩 이라는 구호입니다 십시일반에서 거두자 예 정답은 다가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40번 가정교활동으로 오는 것은 뭐뭇은 나철 오기호 등에 의해서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단군을 숭비하는 것이죠 바로 대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대종교는 어 이제 가장 항일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어 항일운동의 최고봉은 결국 싸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 민족이 이제 많이 거주하는 북간도 쪽으로 대거 이주하는데 에 이때 어 이제 대종교 내에서 이제 중강단이라는 단체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서일을 총재로 했는데 집단인줄에서 북간도 쪽으로 해서 중강단이 이제 청산리대차회의 주역인 김자진이 끄는 북로군 정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구요 어 나머지 선진은 뭐 맨날 나오는 그러한 종교에요 일제시대 때 자 개벽 신여성 어 그 다음에 어린이 이런 소외대 뭐 이런 쪽에 대한 세력 계층에 대한 어떤 권익을 보호하려는 운동을 하고 잡지 개벽 신여성 또 뭐 소년 뭐 이런 잡지 나오는 거는 천도교 소년회와 관련되어 있죠 천도교와 관련되어 있고 어린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이죠 위정척사를 내서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이거는 뭐 그 이거는 유학과 관련된 것이죠 예 유교 그래서 바른학 은 위정 정학은 결국 구체적으로는 유학에서도 이제 성량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학한 것은 서양의 학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 위정척사 세력들이 이제 그 영남만인소를 이제 조선책력 교포에 대해서 이제 개항을 반대하는 아니 저기 개화정책을 반대하는 영남만인소가 있기도 했었죠 배제학당 내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다 자 이거 맨날 나오는 선제에요 예 배제학당 개신교죠 강리교에 아펜셀러가 세웠고요 1885년 그 다음에 경향신문은 천주교와 관련된 신문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민영화가 되었고 야당 언론지 이승만 정권 때는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